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그냥 썩은거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에이 지지 드리고 왔습니다 보시다 제목 남동생이랑 둘이 같이 살거라고 하니까 너 미쳤냐 라고 말하던 전 남친새끼야 아니 도대체 생각이 얼마나 썩은거야 야동 그만 보고 내 앞에서 당장 꺼져 원제 남동생이랑 저랑 둘이 자취하는게 정말 이상한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방탈하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급히 그리고 반드시 꼭 알고 싶은게 하나 있어서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누나인 저와 남자인 동생이 둘이 같이 살면 그게 남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고 미친걸로 보이고 그런가요 저희 남친이 다른 사람들 반드시 그렇게 볼거라며 펄쩍펄쩍 뛰는 중인데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제 상식에선 이해도 말도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20대 후반 남친은 동갑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20대 중반이죠 당연히 먼저 제가 취업을 했고 누나니까 서울에 올라와 자리를 잡았고 이번에 저희 동생도 졸업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거든요 이제 올라올거에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투룸 오피스텔 전세구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겁니다 누나인 저는 물론이고 동생 역시 저랑 같이 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얼른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있는데 굳이 생돈 써가면 남매가 따로따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동생 직장도 제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한 15분 거리 되나 거기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했어요 아니 오히려 아이고 그래 너희 둘이 같이 있으면 이제야 엄마가 안심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또 저희 남매가 아무래도 나이체가 조금 있는 편이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저희 잘 안싸우고 어릴 때부터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친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이제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랑 같이 투닥투닥 음식 배달도 시켜 먹고 수다도 떨고 맥주도 마시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중이거든요 특히 저희 둘 다 운동이 취미라서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도 동생이 같이 다니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겁니다 여자 혼자 살면서 한 번씩 겪게 되는 그 무서운 일들 있잖아요 한밤중에 도우랑 누르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걱정들이 싸그리 사라진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참고로 저희 동생이 무술 유단자인데 이것저것 다 해서 팔단인가 그렇고 애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되게 커요 힘이 세죠 이렇게 당사자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는 중인데 또 가까운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잘됐다고 너무 좋겠다고 안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제 남친만 이게 싫다고 해요 아니 그냥 뭐?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고 난립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상하대요 아니 뭐가? 부모도 없이 성인 남매 둘이 그러고 사는 게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예전에 니네 누나랑 같이 살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두 달 있었던 거랑 아예 짐을 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건 질적으로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냐고요? 근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쭉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뭐 가끔 여행도 같이 가고 또 한 번 통화하면 수다도 길게 떨고 그러거든요? 자매처럼? 아니 그래 뭐 이거는 제 주변에서도 좀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아니 여동생도 아니고 남동생이랑 뭔 할 말이 그리 많아가지고 수다를 그렇게 떠냐고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이 있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같이 웃으면서 어? 그런가? 우린 그냥 친해서 그런 건데?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남친한테도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죠 우리 친하다 사이 좋다 그랬더니 얘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씨 야 지금 이게 네 일이다 보니까 네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남들한테 물어봐라 다 큰 성인 남녀 둘이 같이 살면 그게 아무리 친남야라 해도 절대 좋게 안 본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생각도 못해봤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이 안 믿기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 보이냐요? 남친 말처럼 제 일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 이걸 또 민망하잖아요 대놓고 물어본다는 게 그래서 여기다 여쭤봐요 전 괜찮으니까 정말 이상한 거라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달리면 나중에 남친과 같이 보겠습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먹임먹했어 뻔하잖아요 쓴이가 쓴이 동생이랑 같이 살면 쓴이의 집을 공짜 모텔로 못 쓰게 될 테니까 빠락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거지같은 야동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상이 썩어버린 거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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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지가 들어가 꼽살이 껴가지고 공짜로 얹혀 살고자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생겼으니 거품 물어야죠 뭐 까이 까이 3번 썩은 내용의 야동 그런 것들 그만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이거지 지가 지 하고 싶을 때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쓴이 동생이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못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품 물고 질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근데 저 자식 하는 꼬라지 보니까 깨끗하게 헤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 이미 뭐 동생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4번 원래 그래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 남자는 평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증거죠 동생이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누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5번 사상이 썩은 찌질한 놈이 염병하고 자빠졌네 여친 집에 드나드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러는 걸 누가 모르나 거기다 생각하는 수준 보소 진짜 개불손하네 아무리 안 친한 동생 놈이라도 저런 상황이 오면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가 뭔데 난리요 저 변태같은 놈 당장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6번 야 이딴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남친이냐 너 뭐냐 남미생이야 7번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너 완전 미친놈이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라 이러고 끝내버리세요 물론 절대 만나서 해선 안 되는 거고요 폰으로 하세요 톡이면 더 좋고 평소 그지같은 야동을 얼마나 쳐봤으면 저딴 소리를 하냐 그래 어 8번 이 그지같은 기승충 놈이 지는 지 누나랑 같이 살았으면서 내로남불 하는 거 보소 여친한테 얹혀가지고 반 동거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바라가는 거 아니야 지갑 9번 어? 나는 취준생일 때 우리 누나 원룸에서 6개월 동안 얹혀 살았는데 아니 친남매끼리 이게 뭐 어때서 난리요 나는 바닥에서 자고 누나는 침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나는 학원 가고 각자가 개바뻐 가끔 누나 술 먹고 들어오면 마중도 나가고 또 택시에 토한 거 아이 그지같아 이거 내가 대신 치워주고 그랬다니까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10번 댓글 같이 보고 글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헤어지기나 해 아니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쳐들어 있길래 친남매가 같이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동생이 오면 지갑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반대를 하는 건가 그렇겠지 하여간 쓰리 남친은 말이죠 절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는 거야 부디 안전이별 하세요 후기 저런 미친 남자를 아직도 남친이라고 부르는 네가 더 정상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하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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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너보고 미쳤대 이상하대 말도 안 된대 이렇다는 둥 아무리 친남매라도 너희들 성인 남녀 아니냐 말이 되냐 다른 사람들도 그래 너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나처럼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래도 인마 내가 네 남친이니까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말을 이렇게 하고 몰아붙이니까 혹시나 정말? 아니 남들 보기에 내가 아니 우리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요만큼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제가 그래도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 한국에서 너무 과하게 개방적인 건가 순간적이지만 작은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거 떠나서라도 헤어질 거예요 기분 너무 더러워 이 미친 거지 같은 놈이 나랑 내 동생을 뭘로 본 거야 도대체 아니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쳐보고 살길래 이딴 말을 한 건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만나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처럼 여기 댓글 같이 보는 대신에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다른 핑계 대면서 헤어질 겁니다 뒤틀린 사상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고 너무 무서워요 아니지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본 모습이겠죠 여하튼 그렇게 할 거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크으 이런 든든한 동생이 있으니까 저 거지 같은 놈이랑 안전이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쓴이 혼자 살았으면 이거 백퍼스토킹 할 그럴 놈이라고 어 2번 다른 건 가끔 핀트가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글 주제를 확 벗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 댓글들 대동단결이네 멋져 여기 댓글들 전부 다 맞아요 맞는 말들이야 만에 하나 그 말을 듣고 동생 오는 걸 네가 막았다 그럼 지가 대신 기어 들어와 가지고 눌러 앉으려 했을 확률이 백퍼센트였다고 3번 그렇죠 남동생 드리는 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저런 병신 같은 남자들 다 걸러내고 안 꼬이잖아 나도 써먹어야지 4번 뭐 원룸이면 좀 그렇지만 투룸인데 이딴 소리를 하네 미친 건가 그래요 진짜 잘 결정한 겁니다 이런 건 빨리 버려야죠 본인의 개 썩은 생각과 사상을 이렇게 막 지 스스로 아예 대놓고 드러내니 얼마나 좋냐 꽁꽁 안 숨기고 진짜 무섭고 거지 같은 건 저런 걸 끝까지 숨기는 놈들이야 그렇지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생각 자체가 썩었다 봐야죠 아니 설마 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냥 그게 싫었던 거지 들어오는 게 자기가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방해되니까 뭐가 됐든 집이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건 버리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3 20 Ha 31 101 31 32 32 32 17